전기분야 자격증 기초편 공학용 계산기 가이드 시간이구요 이번 시간은 공학용 계산기에 어떠한 설정값들에 대한 변경하는 법 모드를 설정하는 법 이런 부분과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학용 계산기 매우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죠 우리에게 수학적 계산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간혹 사용자가 설정을 또는 모드를 잘못 설정을 했을 경우에 오답이 나오거나 또는 입력을 잘못했을 때 계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 설정값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하게 될 제품은 fx570 es plus 라는 제품이구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를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표시 화면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구요 기본적으로 계산 모드 두 번째 항목입니다 기본적인 계산 모드를 어떻게 변경을 할 건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모드를 활용을 할 거구요 다음 계산기를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 값을 좀 더 확실하게 얻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1번 2번 3번을 좀 수월하게 다룰 수 있게 되시면 그걸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볼 거구요 우선은 첫 번째 표시 읽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학류 계산기에 디스플레이트 창의 어떠한 내용들이 표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학류 계산기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디게이트 창입니다 인디게이트 창은 계산기가 앞으로 어떻게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 결과는 어떻게 표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계산기의 설정 값을 표시하는 부분이 인디게이트 창이 되겠구요 두 번째 영역은 중간에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키를 입력을 했을 때 실제 그의 수식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입력되는 창이 되겠구요 결과 값을 요구하는 는을 눌렀을 경우에는 그 결과가 하단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에러가 뜨거나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화면에 그 에러 메시지가 뜨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ac 입력을 하시면 바로 다 취소가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구요 이 중에서 인디케이터 창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시 인디게이터라고 하구요 상단에 표시가 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거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크게 6가지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키 있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구요 중간에 기능키라는 것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키에 보시면 위 상단 그러니까 왼쪽 위 상단의 왼쪽에는 어떠한 노란색 글씨가 써져 있기도 하고 오른쪽에는 뭐 빨간색 글씨 또는 녹색의 글씨가 써져 있기는 한데 우리는 노란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가 주로 사용하는 거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pc에서 사용하는 우리 키보드에서 시프트키를 누르면 키보드에 위에 있는 글씨가 써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예 고학용 계산기에도 똑같이 시프트키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시프트키가 써져 있구요 얘를 눌렀을 경우에는 키에 위에 써져 있는 기능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노란색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pc에서 사용할 때는 시프트키를 누르고 하시지만 고학용 계산기는 누르시고 계실 필요는 없구요 한 번만 입력을 하시면 인디게이트 창에 s 라고 활성화가 돼서 시프트키가 활성화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뭐 적분을 하거나 또는 방정식을 풀 때 주로 특수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능키 검은색 글씨에 보시면 검은색키의 상단에 보시면 a b c d e f x y m 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알파벳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시프트키 바로 옆에 있는 알파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예 알파벳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프트 기능과 유사한 시프트키 또는 알파키 이렇게 두가지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는 인디게이트 창에 d 라고 표시되는 거 또는 r 이라고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d 라고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각도를 도 단위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구요 r 이라고 표시가 된다면 각도가 라디안으로 계산이 되는 거다 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두가지 설정을 물론 설정을 바꾸게 되면 이 설정값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부분은 또 후반부에 또 설명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인디게이트 창에 r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d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는요 예 메스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하고 컴플렉스라고 써 있는 부분입니다 메스라고 표시가 돼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때 자연수 표준 계산 모드로 설정을 한다라고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컴플렉스 모드가 활성화 돼 있다라고 보시면 복소수로 계산이 가능하구나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할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이 모드를 조금 바꿔주셔야 한다 그런 약간 불편함은 있긴 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디게이트 창에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드 또는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 모드를 지정하는 겁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화면 표시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메스, 콤플렉스 모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컴프모드라고 하는 겁니다 컴프모드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 자연수로 계산을 하는 계산기 모드를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우선은 모드라고 하면 우리 키 오른쪽 상단에 온 바로 옆에 있는 검은색 글씨로 모드라고 돼 있는 거죠 이 키입니다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상에 이 계산기가 계산할 수 있는 모드가 총 8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실 것은 1번과 2번입니다 컴프모드는 자연수 모드고 2번 컴프렉스 모드는 복소수 모드다 지금은 컴프모드를 설정하는 거니까 컴프 앞에 1번 있죠 그래서 키 1을 입력을 하시면 컴프모드로 지정이 되면서 인디게이트 창에 메스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될 겁니다 여기서 계산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자연수로 계산을 할 거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구요 다음은 컴프렉스 모드입니다 컴프렉스 모드도 모드기 때문에 모드 키를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나면 화면상에서 컴프렉스 모드 2번이죠 2번 키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계산기가 컴프렉스 모드로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복소수 어떤 게 복소수인가요? 우리 전기에서는 사실상 복소수, 허수를 사용한다고 해서 I를 쓰는 게 맞기는 한데 우리 전기에서는 I가 전류하고 동일한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소수를 J로 표시기를 하시죠 그렇지만 공학용 계산기는 그대로 허수를 I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키 검은색 중에서 우리 ENG라고 써있는 거 상단에 보시면 I라고 써져 있죠 컴프렉스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저 ENG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복소수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드 전환은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요 다음은 계산 결과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표준으로 설정을 했지만 실제 계산 결과를 자연스로 표시하게 만들어 주는 설정값이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 보기에서 간혹 2분의 1 이렇게 표시되는 거 있죠 계산기가 그러면 0.5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 2분의 1이 되기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편한 건 기본적으로 2분의 1이 좀 편하죠 우선 그걸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 결과를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Setup이라는 창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래서 모드 옆에 노란색 글씨가 써져 있으니까 Shift 키를 누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드는 MTHIO라고 하는 표기 포맷 지정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요 우선 Setup 하기 위해서 Shift 그 다음에 Setup을 누르게 되면 화면상의 결과값들을 보이게 되죠 이 Setup 화면에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건 1번과 3번과 4번이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정을 해 놓으시면 특별히 그 다음에 바꾸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지정해 놓으면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1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화면에 하나의 더 결과값을 보여드릴 거예요 Result 포맷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다 MTHIO라고 해서 1번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 앞으로 계산기는 자연수로 계산이 되면서 결과값을 분수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분의 1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정하시면 되니까 한 번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도 설정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고 맨 처음에 나오는 건 D글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각도를 표현하는데 도 단위를 사용하긴 하지만 전기에서는 도 단위를 사용을 잘 안 하죠 극자표를 표현할 땐 도 단위를 사용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 사인이나 탄젠트 이런 삼각함수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라디안 단위를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우리 문제 풀 때 혹시 도 물어볼 경우에는 이렇게 도, 디그리 모드로 설정을 바꿔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설정이기 때문에 셋업이죠 Shift, 셋업, 메뉴가 나오게 되면 디그리 3번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인디게이트 창에 D자가 표시가 되면서 앞으로 각도는 전부 다 도 단위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표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라디안이죠 라디안입니다 마찬가지로 라디안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Shift, 셋업, 메뉴에서 4번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라디안 단위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인디게이트 창에 R이라고 화면이 뜨시면 이제 계산기는 라디안으로 계산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처음 들어가기 전에 우선 계산 순서를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계산은 우리가 계산 순서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학부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곱셈이 먼저 덧셈이 뭐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입력을 하실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계산이 안 되거나 오계산이 되는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로가 제대로 쳐 있지 않거나 순서가 조금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좀 계산이 잘못 나오기 때문에 순서를 조금 더 기억을 해두시고 입력할 때도 그 순서에 맞게 좀 잘 입력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은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분수식 승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가지 복잡한 식이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계산이 되는 건 가로 안이죠 가로 안에 10의 3승이 먼저 계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에 1호 4가 먼저 곱해지고 그 다음에 루트 3이 계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차가 계산이 되고 가로가 쳐져 있으니까 이거에 제거 그리고 분모에서는 당연히 승수 그리고 앞에 곱하기 또 승수 곱하기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수가 계산이 돼서 는을 하게 되면 결과값이 3.95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라는 거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컴프 모드와 디그리 모드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우선은 자연수 표기는 먼저 해두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디그리 모드로 변환하겠습니다 시프트 그 다음에 셋업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3번 디그리 모드로 전환이 되면 인디게이트 창에 D, 메스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계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고요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라고 하면 그냥 10 그리고 승 위로 올리는 거는 우리 검은색 키 중에 X하고 네모 박스 써져 있는 거 있죠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 하시고 는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계산기에는 1분의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0001 이렇게 표시가 되고 싶으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SD를 누르시면 변환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10의 마이너스 5승 한번 해봤고요 다음은 10의 7의 2승입니다 우선은 7 입력하시고 우리가 제곱이나 제곱근 그리고 마이너스 1승 이런 것들은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키가 별도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의 2승이니까 X의 2승 하게 되면 되고요 바로 는 하게 되면 49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25의 3승이죠 25의 3승은 25의 똑같이 X의 N승 그리고 3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아까 전에는 마이너스 5 또는 그냥 3 이런 거가 있는데요 마이너스는 저기 아까 전에 제가 가로 쳐져 있는 부호 부호의 마이너스를 쓰기도 하고요 밑에 있는 는 위에 있는 마이너스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 없으니까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는 하시면 값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사인과 여러가지 곱셈 그리고 더셈 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선은 가로라는 거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간혹 저 곱셈을 생략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곱셈을 다 표시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간혹 순서가 바뀌거나 이러면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인 앞에 있는 X는 곱셈은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다 그거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사인하면 가로가 하나 쳐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사인의 안에 있는 각도를 다 입력하게 나오면 가로를 닫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도 하고 도까지는 표현 안 해도 되죠 어차피 우린 디그리로 계산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로 곱하기 또 가로 열고 30 그리고 플러스 10 곱하기 3 가로 닫고 하고 는 하시면 120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분수식이고요 분수식 우리가 분수 입력을 할 때는 분수에 해당되는 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프트 밑에 밑에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 그리고 분수키를 보시게 되면 밑에는 그냥 네모나 켜 그리고 위에는 네모가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렇다라는 건 커서의 위치가 항상 그 네모의 위치에 위치한다 그렇다라는 건 분자가 먼저 입력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커서가 어디에 있나요? 루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서 계속 입력을 하게 되면 루트가 계속 길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이 루트에서 벗어나게 되려면 방향키를 이용해서 벗어나시면 됩니다 방향키 한번 벗어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사용해야 되니까 방향키를 이용해서 밑으로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으로 누르셔도 커서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1 플러스 루트 2 최종적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눈 누르셔도 되고요 커서를 이용해서 완전히 커서가 밖으로 나와서 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루트 2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사인 30 플러스 탄젠트 30이죠 그래서 사인 가로가 열려 있고요 30 가로 닫고 그리고 플러스 탄젠트 가로가 열려져 있고 30 가로가 닫고 하고 눈 누르시면 우리는 디그리 모드로 자연스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6분의 3 플러스 2루트 2라는 거 표시가 되실 거고요 옆에 1.077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SD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라디안으로 설정을 전환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Shift, Setup, 4번 라디안 모드로 전환을 하시고 다음 계산을 해보죠 아크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위쪽에 기능키를 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아크 탄젠트가 표현이 되어있죠 그렇다라는 건 Shift, 그리고 탄젠트를 눌러주시면 아크 탄젠트가 표시가 될 거고 가로가 열리실 겁니다 그러면 분수죠 분수, 그리고 1, 그리고 키를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트로 내려오시고요 루트 3,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신 다음에 완전히 가로를 쳐주셔야 되니까 두 번 나가셔야 됩니다 루트 안에서 한 번 나오시고 한 번 더 방향키를 누르신 다음에 탄젠트 쪽까지 커서를 이동하셔서 가로닫기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엔터를 누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산이 그 뒤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6분의 파이로 표시가 되실 겁니다 가로 쳐주는 걸 습관적으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또 계산 결과를 SD를 눌렀을 경우에는 0.5235 이렇게 해서 소수로 표현되는 거 확인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다음은 로그입니다 로그에 지금 현재 앞부분에 20이라는 상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곱셈이 있는데 생략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 20 그리고 로그 로그 그리고 분수식이죠 로그하면서 또 가로가 쳐질 겁니다 그래서 분수 그리고 300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25 하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로 하시고 는 하시면 21.583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모드 그리고 설정 그리고 그걸 이용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